저한테 말하면 돼요. 안동역에서. 네 그래요. 혹시 안동역에서 추억이 있나요? 추억을 만들어봐야죠. 그렇죠. 오늘 이 자리에서 안동역에서의 같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11기가 준비했습니다. 촬영! 누가 아는 사람 있나요? 없죠? 저기 한 명? 어디요? 숨어있어요? 빨리 나오세요. 어차피 손용석 우리 회원님 어디 계십니까? 뒤에서 숨어 계셔요. 다리가 아프세요? 복장이요. 괜찮습니다. 제가 가려드릴게요. 일단 의자 들고 앉아주세요. 일단 그래도 많이라도 채워주는 게 너무 동기끼리잖아요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불어볼게요. 안동역에서 11기. 바람이 나를 열언 바리 바람이 나를 열언 바리 건함에 새해 놓은 날 던전이 내리간 날 한 명옆에서 만난 자고 약속한 사람 와 박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타큐 내 맘을 놓고 먹는다 기적 소리가 나침밤에 오케이 여기까지. 자 우리 슬기가 준비했었습니다. 철현 인상 8기 사랑의 거리로. 정말 언제까지는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여름 심사위원장님 잘 봐주세요. 결국에는 심사위원에게 잘 봐달라는 의미. 그러면 심사위원에게 보내는 애교 같은 게 있을까요? 애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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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가립니다. 저 잘 알고 계시죠? 함께 부탁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사랑의 거리 가겠습니다. 좀 짧아요. 참여요. 좀 짧게 해주세요. 저 빛과 많이 만들어주세요. 저 빛과 함께 해주세요. 한 마감의 상대방을 하는 것 bete, 그 빛과 많이 만들어질 수준ые Singa야맨이 여기 내가 정답을 하는 것, 한 마감의 상대방이 사랑이 걸어 죽을래 사랑이 걸어 죽을래 사랑의 놀이 안 돼! 너무 지시만! 야! 나의 정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가만히 잊지 못합니다. 네 여기까지 불러올게요. 가만히 잊지 못하세요 우리 김인승.